와... 나는 버스를 내리면 광명 동굴이 바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르막인지 몰랐어 이거는 절반의 산행 아닙니까? 와... 산에 있는 동굴인지 몰랐어 시원해! 여기 왕복 40분이라고 아까 나와있었어 와... 진짜 좋다 살 것 같아 뒷문 너무 예쁘지? 아이고..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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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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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작산! 와.. 진짜 예쁘다! 와... 역시 음악이 중요해 아이고 야기들래 애기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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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우아복을 기원하는 금요가 엥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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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1차 2차 2차 1차 ã 왜 다 먹게 만지고 싶니? 황금 동물이 이렇게 많아?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무섭다 여기 귀신 같아 밑에서 찍으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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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